레위기 5장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죄를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로 바친다. 그때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재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재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재단 위 주에게 살라받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회사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권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냥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수의 세 갤 표준을 따르면 속권 제물의 값이 은 몇 세 갤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에 5분의 1을 보태여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권 제물인 순냥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냥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권 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권 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10편 3편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지질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10편 4편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지질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지질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국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먼 20장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홀한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대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주와 돼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 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시를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있어라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있게 말하는 입이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의 등불이 꺼진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넣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을 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의 파퀴를 굴린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살펴보신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여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골로세서 3장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종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한례받은 자와 한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네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탄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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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